성경 안에 살아요. 찬양 안에 살아요. 말씀만에 살아요. 지혜의 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죄에서는 죽은 우리가 의로움을 위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은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당신께 드리는 것이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당신의 그 상처로 우리는 나았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죄와 악습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당신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시작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세오경 오늘 18강입니다. 벌써 18번째 강의인데요. 저희가 이제 창세기, 탈출기, 민수기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민수기의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1장부터 9장까지의 어떤 간단한 어떤 장과 그 안에서 이제 레위인들 그리고 나지르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은 하느님께서 보충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정말 하느님 나라는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 될 것 같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눈에는 정말 이제 끝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공급과 그리고 하느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또 하느님 나라가 계속 좀 이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0장부터 36장까지 이제 각 장별로 간단한 어떤 그 주제라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의 예언자가 가나한 땅을 밟게 되나요? 못 밟게 되나요? 그렇죠. 멀리서 가나한 땅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한 땅을 밟지 못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의 예언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에 대해서 그 과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31장 그 모세의 마지막 과업을 우리가 같이 함께 보면서 제목이 모세의 마지막 과업은 아닙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그 장면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오늘 저희가 같이 함께 각 장별로 이렇게 좀 보면서 우리가 오늘 그 저번에 했었던 발라함 사건 기억나시나요? 네. 그 모아 평지에 가서 신명기가 선포되어질 때 그 두 가지 동시 화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모아 평지 밑에 한쪽에서는 신명기가 선포되어지고 그 아래쪽에서는 그 모아 왕이 발락이죠. 발락이 즉 부호르의 아들 발라함을 이제 비싼 돈으로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제 동시 화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만큼 어둠이 강하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도 강하고 또 반대로 하느님께서 하실 일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는 그만큼 어둠도 그만큼 방해가 있고 공격이 심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쪽의 관점을 두고 우리가 봤다라면 오늘 우리가 볼 장면은 그 발라함의 사건이 마지막 모세의 과업인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민수를 하기 전에 민숙이 10장을 보시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신하의 광야를 떠나게 돼서 각 장별로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은 미래함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너만 종이냐 나도 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딱 정착한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곳은 정착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언제든지 그 성막을 걷어서 또 가서 또 성막을 치라고 하는 곳을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딱 뭔가 확고하게 나를 딱 내 영역을 자리를 잡고서는 생활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고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백성이면은 아 그래 왕이 혹은 리더가 시킨 대로 하라고 하면은 명령하면 하면 되겠지만 리더는 정말 그 메뚜기처럼 모든 더듬이를 다 세워야 돼요. 바람이 어디서 부나처럼 그러려면은 항상 마음이 여유롭고 평화로울까요? 아니죠. 내 목숨이 나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모든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는데 항상 긴장 상태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광야교회는 하느님께서 뭔가 만들어가고 재단이라든가 단체를 설립하는 리더에게는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굉장히 대단하고요. 하느님께서 그런 게 없으면 백성들이 따를까요? 여러분 줄 잘 서서 저 따라오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잘 따라갈까요? 아니죠. 그 모세가 정말 홍해도 가르고 진짜 식혜판도 깨고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왔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리더의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조금만 불편해지면은 모세에게 물 내놔라 먹을 거 달라 여기서 막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세에게조차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오늘 저녁은 메뉴는 뭡니다? 이러면서 이런 리더한테 따를까요? 그냥 오늘 주는 대로 먹어! 뭘 많이 많아 지금! 이렇게 강력한 카리스마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도 쉽게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모든 게 다 내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관 아닙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그러니까 너만 종이냐?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론을 시기하는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문제의 13장 이제는 13장 하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13장이 무슨 장이죠? 정탐사건 정탐사건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결국 이 정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지만 결국 가가지고 불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카데스 광야를 38년 돌게 되는 그 사건의 원인이 바로 이 민숙이 13장의 무슨 사건이요? 정탐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도 민숙이 하면 물론 안 중요한 장은 없지만 13장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 돈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광야 40년 하면 왜 40년 왜 돌았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물어보면요 그냥 돌았으니까 그렇게밖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 이리 와봐. 앉아봐. 성경이 나와있어. 그래서 민숙이 13장을 딱 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께서 얹지 않았던 그런 가난한 땅을 정탐하고 왔었는데 부정적인 보고가 돼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40년을 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 민숙이 13장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눈이 동그라지겠죠. 막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소름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 민숙이 13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4장, 15장에 이어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코라, 다탄, 아비람의 반역 이런 것이 나옵니다. 결국은 하느님께서 세우신 그 사제권에 대해서도 도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이 코라, 다탄, 아비람이 레위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코라만이 레위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다탄과 아비람은 루벤의 자손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사제권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그것이 16장에 가면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나오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나무 확대기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양을 치는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와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죽은 나무잖아요. 죽은 나무에서 유일하게 쌍이 나는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쌍이 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사제권을 도전했던 것들로부터 싹 정리를 하는 하느님의 사건이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사제와 레인의 직무, 정결법의 규례 그리고 무리바 사건, 21장의 구리뱀 사건 구리뱀 사건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구리뱀 사건은 그 사건을 뭔가 하느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장이에요. 민숙이 22장. 어떤 인물이 나오죠? 모하빔금, 발락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술사죠. 주술사. 우리나라,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은 약간 무당. 무당 발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22장, 23장, 24장이 이제 발람 사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23장과 24장에는 이제 저주를 퍼부우라고 불러놨더니 결국은 이제 발람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나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요. 그래서 25장이 이제 미디안과 모하베 여인들을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가늠을 저지르는 그런 어떤 시팀 음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에는 하느님이 그 재난이 끝나기도 재난이 지난 다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이것도 또 했었죠. 하느님께서 그 마음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이제 2차 민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2차 민수의 뜻은 결국은 하느님께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를 센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곧 무엇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전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7장부터 이제 36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이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26장부터 37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7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31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을 보시면은 제목이 뭐죠?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는 가난한 땅에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이제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전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미디안이 나라가 그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나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 미디안이라고 보이시죠? 네. 여기 미디안 이 미디안을 이제 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은 여기예요. 이쪽 왜 미디안을 물론 미디안이 여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쭉 위에까지 다 있죠.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발람 사건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람 사건과 이 미디안 전쟁을 하는 그 치라고 하는 이 명령하신 이 부분들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발람 사건을 우리가 더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좀 다뤘던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발람 사건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로 따지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발람 사건을 먼저 가봐야 되겠죠? 네. 22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을 가시면은 일단은 뭐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고샘땅에서 출발을 시작을 해서 신하의 산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 뭐가 있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파스카를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민수를 하게 되는 게 신하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이제 네 가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신하의 산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쭉 가서 결국은 그 가난한 땅 정탐 사건에 대한 어떤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카데스 바르네아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은 38년을 삥삥삥삥삥 돌고 이렇게 이제 내려와서 그리고 여기가 엘라 시네라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결국은 이제 킹즈웨이 다른 이제 모합이라던가 암몬이라던가 이제 그 길을 허용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변방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길이 없는 그 길을 이제 그 나라의 나라와 나라의 경계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가는 그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 이제 그 모합 형지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탈출 경로의 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모합 형지에서 이르렀을 때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제 신명기가 선포되어지고 그 밑에서는 이제 발람이 이제 발람발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저주 이랬는데 거기에서 진짜 저주저주가 나온 게 아니라 축복축복 이렇게 나왔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럼 그 사건이 이제 22장에 나오게 되는데 22장에 이제 발람이 결국은 그 발락 왕이 모합 왕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 어디에 있었어요? 모합 형지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신명기가 이제 모세의 연자가 이세대들에게 신명기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과 이제 발람 사건이 동시 화면으로 있었는데 이 발람 사건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그 발람 사건이 어떻게 이어졌죠? 이것이 결국은 하느님께서 발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신, 여러 신, 무당이잖아요. 그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발람이 했었던 그 신탁 네 가지 신탁과 함께 그 발람 사건이 그 24장으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은 2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발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요. 이제 발람과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난한 땅을 점령하러 가는 여정 안에서 이제 한편의 어떤 에피소드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로 우리가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성경의 각 장과 어떤 절을 찾아보면서 아,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 큰 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어붙이면은 아, 이 전쟁이 왜 있어야 됐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뭔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 거 있잖아요. 마치 고해성사를 보고 나왔는데도 뭔가 마음 안에서 아,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라는 그런 어떤 뭐 이것과 비교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안에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고자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라는 것들을 오늘 그 모세의 마지막 과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23장으로 가서 22장의 발람 사건에 대한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발람발람 했는데 발람의 입술에서는 축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신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신탁을 했길래 발락이 진짜 뒷목을 잡고 발락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23장의 첫 번째 제목이 뭐죠? 발람의 첫 번째 신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요.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은 발락이 아람에서 모하베 임금의 동방의 산악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뭐 여기까지는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냥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해 주오라고 발락이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의 부탁을 한 청탁이죠. 그런데 이제 8절은 밑줄 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발람이요. 하느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죠. 그때 당시에 그때 어떤 가난한 어떤 종교라던가 그때 풍습은요. 진짜 이 신 저 신 요 신 이렇게 다 모든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이렇게 접속해 있는 이렇게 나를 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지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신이 있겠죠. 발람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 신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발람이었는데 이제 발람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접속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이 아닌 어떠한 강한 힘을 주시는 그 신 신이 나의 입술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믿는 하느님인 거죠. 하느님이 이제 발람의 입술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 읽으면요. 발람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이 입에서 나오니까요. 하느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은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그리고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은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결국은 하느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탁에서는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한 그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서 한번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맞으십니까? 맞으시죠? 누군가가 나에게 음모를 꾸미고 곤모술술을 쓰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구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상해서 우리의 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맞아요.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선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의 말은 그냥 다 귀를 닫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길을 나아가는데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자꾸만 내가 하느님의 것이 아닌 다른 거에만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런 말들로부터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한 백성을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어떤 내가 값비싼 걸 주고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최소한 좀 내가 마음이 식을 때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뭔가 좀 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자마자 옷에 뭐가 묻은 거예요.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매우 안 좋죠? 그리고 그렇게 난 그 옷에 뭔가 묻힌 대상이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마음이 이제 발락이 발람에 대한 마음인 거예요. 비싼 돈 주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하느님께 선택한 백성은 내가 어떻게 악담을 하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가 찰로 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신탁은요.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지 다 없는 자리로 조용히 가자는 거예요. 왜? 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해놨는데 자꾸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발락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게 은밀하게 저주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게 돼서 신탁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18절 발람이 신탁을 선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신탁입니다. 발락아 일어나 들어라. 지포르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21절은 진짜 중요한 절이기 때문에 같이 밑줄을 치면서 결국은 하느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중반부에 보면요.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에게서는 하느님께서 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첫 번째 신탁을 통해서는 하느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신탁에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탁이 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볼 때 세 번째 신탁이 몇 장이죠?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4장을 보면 17절에서 2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 번째 신탁 2절입니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내렸다. 여기서는요. 첫 번째 신탁에서는 발람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내가 모시는 신이 아닌 강력한 하느님이 발람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번째 신탁에는요. 그 모합당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곳인가요? 아니죠. 거기에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시를 보는 거죠. 발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파별로 자리 잡은 이스라엘을 보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내가 여기 발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명 이렇게 있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기에 이제 발락 모합왕과 발람이 저 이제 그 모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와서 끝자락만 좀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렇게 와서 두 번째 신탁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이제 세 번째 신탁을 하는 그 자리에는요. 이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저 그 신명기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모합 형지를 하느님께서 발람에게 환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환시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세 번째 신탁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영이 누구에게 내렸어요? 발람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세 번째 신탁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3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부울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의 말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말이다. 전능하신 분의 환시를 보고 쓰러지지만 눈이 뜨이게 된다. 이하 이렇게 쭉 이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쏘의 뿔 같은 분이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집어삼킨대요. 자기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킨다는 이거는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뭐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의 이야기지만 그 반대로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는 지금 이 발락 발락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한 말 나올 때마다 지금 막 심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자기들에게 맞서는 민족들을 집어삼키고 그 뼈를 짓붙으며 화살로 쳐부수리라. 웅크리고 엎드린 모습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랴. 너희에게 축복하는 이는 복을 받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럴 줄 알았으면 비싼 돈 주고 불러와서 뭘 시킬 걸 그랬어요? 맞아요. 축복. 그러면 축복을 했으면 축복을 받는데 지금 저주를 하라고 불렀는데 결국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락이 입이 열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하느님께서 그 영을 보내주시니까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나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요. 저주가 더 세지는 게 아니라요. 가면 갈수록 축복이 더 거세지고 있는 거죠. 더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잘못 건드렸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분명히 내가 내 방법과 내 계획도로 처음에 했어요. 그게 어쩔 때는 정말 하느님 원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했는데 거기에서 아, 이게 아니네? 어? 이게 아닌가? 하느님 뜻이 아닌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과 의문이 들 때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딱 깨닫고 멈추나요? 아니죠. 그러면 정말 하느님의 은총이 강력하게 있을 때는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무언가 더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점 점점 수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빨리 아니다고 느꼈을 때 돌아갈 수 있으면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들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결코 쉽게 꺾이는 고집이 아닙니다. 왜냐?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을 때 이 방법으로 하니까 안 돼 그런데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나의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라는 그 생각까지 우리는 다 품고 이미 나의 방법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두 번째 방법을 또 하죠. 그런데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 이게 맞나보다 세 번째 방법이 맞나보다 생각하고 또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더 안 되죠. 이제 일만 안 되나요? 아니요. 사람 관계도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계만 꼬이나요? 결국 재물적인 손실도 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합쳐지기 시작하니까요. 이제 그걸 상황을 수습하기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또 다 끌어와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에까지 우리는 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발락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첫 번째 신탁을 할 때 이거 뭐야? 사입이잖아? 이거 탁 갈아치우던가 그래야 되는데 비싼 돈 주고 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한 번 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두 번째 신탁을 하니까 어, 이것 봐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세 번째 신탁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수습할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그쵸? 입을 열어서 축복을 하고 있는 오히려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맞서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도 받겠지만 집어삼켜버리고 그리고 그 뼈를 집 부수고 그리고 화살로 쳐부수리라. 결국은 이게 나의 미래인 거예요. 이게 발락의 미래를 어떻게 예언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이제 저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마음을 진짜 곱게 쓰셔야 돼요. 하느님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옛사람은 예전에 입이 막 거칠고요. 진짜 욕배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랬던 나의 모습이 옛 모습이었다면 이제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은 저주를 퍼붓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어떤 이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욕도 어쨌든 안 할 수도 있고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요. 정작 내 자신하고는 허물이 없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요. 수도 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자책하고 으이그 이 야 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저주하는 말들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입술에는요. 하느님께서 부어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자책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자책을 하더라도 좀 그리스도인답게 자책을 하십시오. 네 내 자신에게 비난하는 욕설이라든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으이그 이 하느님께 축복 받을 사람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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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느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아 너 왜 그랬어 차라리 이렇게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각자의 언어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 잘하고 계신 거 계속 하라고요? 아니요. 하느님께서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 저주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내가 심지어 나에게도 그렇지만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요 가능하면 되도록이면요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용서가 안 되면요 진짜 저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제발 좀 축복 좀 받았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정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 라고 하면서 자꾸 그 어떤 것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국은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저주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발락 또한 그 비싼 돈 주고 돈까지 날렸죠 결국은 돌아온 소리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일들이 결국 나중에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우리는 하느님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비난하고 내 자신을 자책했던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제 축복을 해주세요 하느님께 축복받은 자야 하느님께서 보호해주시는 자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일 처음에는 그것이 이제 내가 지금 약간 저 강사의 말을 듣고 좀 내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내 삶 속에서 자꾸자꾸 하시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 익숙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어색하니까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내 자신을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요 그게 이제는 어색한 거예요 왜?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축복의 언어를 쓰다보면요 하느님부터 오지 않은 그런 어떤 언어들을 내가 접하거나 그 안에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튕겨낼 수 있는 힘도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욕이 난무하고 남들을 뒷담화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좀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왜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한 나 또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그런 언어들과 그런 자리에 나 또한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좋아해요 그쵸? 남들 이야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의 뒷담화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 얘기 아니니까 근데 남들이 내 얘기하는 거 또 너무 싫어해요 우리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자신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화되고 그러한 하느님의 말을 입게 되면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이거나 뒷담화하는 자리를 내가 가는 걸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왜? 가봤자 그 사람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왜? 나는 그런 이야기하는 걸 질색하니까 그럼 결국은 그것이 그러한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의 변화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 결국은 하느님의 말을 하는 사람들 하느님의 따르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나 또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옷을 입고 있을 때요 하느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요 못 버티겠어요 저 사람들 가식 떠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진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내가 그러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요 그 사람과 함께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내 민낯을 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 또한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면요 이제 그런 사람들과 또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재밌고요 밤을 새서 하느님 이야기하는 것이 신나고요 나중에는 우리 좀 절제 좀 하고 빨리 자자 그럴 정도로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발락이 초대한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세 번째 신탁까지 저희가 이제 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신탁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 번째 신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요 하느님께서 어떠한 하느님이시라고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느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 발람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고 있는 장면이 세 번째 신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신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탁을 보시면은 이제 17절에부터 한번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나는 그를 바라본다 그러나 가깝지는 않다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속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 그는 모하베 관자놀이를 세세 모든 자손의 정수리를 부수리라 에돔은 속국이 되리라 세이르는 원수들의 속국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력을 떨치고 야곱에게서는 통치자가 나와 이르에서 도망쳐 나온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런 다음에 그는 아말렉을 보며 신탁을 선포하였다 민족들 가운데 첫째인 아말렉 그러나 그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이 되리라 자 아말렉 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속국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느님께서 제압하고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17절에서부터 또 20절까지의 네 번째 신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짧게 다뤘었지만 야곱에게서 별 하나가 속고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금에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냐 예수 그리소를 예언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어떤 우리가 해석으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왕홀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쭉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왕조라든가 어떤 족보를 보면서 또 자세하게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윗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윗 왕이 결국 다윗 왕 때 또 해결하는 그런 어떤 점령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압하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여기에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아말렉도 먹을 것이고 애돔도 속국으로 모합 암몽까지도 차지할 것이라는 뜻을 지금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엄청난 축복인 거죠 엄청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임과 동시에 발락에게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힘이 쭉 빠지는 저주인 거죠 자신에 대한 저주가 발람의 네 번의 신탁을 통해서 그걸 다 들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발락이 마음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이대로 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24장 25절을 보시면 발람은 일어나 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진짜 긴빠지고 맥빠지니까 이제 더 이상 포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생각 어떠세요? 그냥 이 텍스트만 보면 돌아갔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뭔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22, 23, 24장이 발람의 어떻게 발람과 신탁 그 저주 사건이었지만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 네 가지 신탁 사건이 22장에서 24장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불혹으로 붙는 것이 25장의 시팀의 음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때 다룰 때에는 발람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까지 발람의 어떤 영향권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강의의 어떤 주제는 그 이 두 번째 인구조사 그 재난이 26장 1절에 있는 그 재난이 지난 다음 그 재난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발람 사건이 25장에 있는 시팀의 음란 사건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31장에 미디안과 전쟁을 한다 하는 그 장면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22장부터 24장까지의 발람 사건과 그 발람 사건이 25장이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31장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이 한 맥으로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25장에 미디안과 모합에 있는 여인들이 그냥 그 어떤 진영 바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과 모합에 있는 여인들을 진영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이제 음란한 간음 사건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이 25장에 나오는데 결국은 그 25장에 나오는 그 피누하스 엘라자르의 아들이죠 피누하스가 이제 배를 칼로 훅 찔러서 죽이게 되는 어떻게 보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잔인하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에 물들어 있는 것들을 척결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묵상하라고 바라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5장의 시디메 음란 사건이 도대체 발람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이게 22장, 23장, 24장의 별책 부록처럼 붙어있는 25장으로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는 우리가 같이 함께 묵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묵시록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신약의 제일 끝에 있죠 묵시록을 가보면요 묵시록 2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에게는 발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부추겨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락을 부추겨 가지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자다 결국은 그 미디안과 모합에 있는 여인들을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가늠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게 한 그게 누구라고요?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부추겨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발람이 입술에서 하느님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요 그는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24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5장에도 계속적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묵시록에 보면 너무나도 성경은 성경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람의 영향권에 계속적으로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되는 사건이고 또 한 가지가 31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이 결국은 미디안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 민숙이 31장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푸호르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여기서도 결국 발람의 말에 따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불륜을 여지게 하고 한님의 눈밖에 나아게끔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발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2장 23장 24장이 발람 사건이 끝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갔다 발람 떠나가고 발락도 제 갈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도요 어둠이 계속 유혹하고 먹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돌아갔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큰 어떤 전쟁들 어떤 영적 전쟁 안에서도요 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발람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해보면 인생 안에서 하님의 신앙 안에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 이런 것들을 큰 일을 치르고 나니까 기진맥진 하잖아요 어쨌든 힘이 쭉 빠지고 잘 쉬어야 되기도 하지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사순 시기에는요 우리가 긴장을 해요 왜? 진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참하기 위해서 유혹도 심하고 방해도 심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잘 붙어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내 방법이 생각나도 아니야 그래도 하님의 방법을 찾고 이러지만 부활의 기쁨을 찬 누리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했었던 그런 것들이 보상 심리도 막 올라와요 아 그래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참았나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고 싶은 것도 놀고 나에게 좀 선물을 줘야 되겠어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에요 오히려 늘 깨어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때는 긴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좀 넘어지더라도 빨리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넘어진 줄도 몰라요 큰 전쟁을 치르고 나오면 짜잘짜잘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런 어떤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신명기가 선포되어지고 어떤 그런 어떤 신탁들이 나오고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합 형제에서 선포되어졌을 뿐이지 정작 중요한 가난한 땅을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상태인데 긴장의 끈을 놓으니까요 그 발람에 아주 얄팍한 술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니까 진영 안으로까지 미디안과 모합 여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느님의 눈밖에 나는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정말 너무 힘들고 고생하면서 했었던 일이 있지만 그러고 났을 때 어떤 하느님께 주신 은총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은총을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하느님께서 그 주신 은총을 잘 간직하고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려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살만해지면은 또 옛사람이 또 올라오는 거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나의 경험들처럼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이 발람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어떤 말씀이라면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변에 끊임없이 발람의 그런 유혹들과 어둠이 속삭이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한 번 그 어떤 네 번의 신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 오히려 더 잘 될 때일수록 그때 더 겸손함을 선택하고요 잘 될 때일수록 공동체에 더 밀착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이럴 때 내가 기도 생활이 혹시나 무너진 건 없나 아니면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은 없나 자아도취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좋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관심 없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건 없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정말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이 피누하스가 돼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죄로 물들어 있는 것들을 척결해야 되는 부분들 또한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봤을 때 25장의 피누하스를 통해서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척결을 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음란함을 저질렀었던 그 여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찾아볼까요 장절을요 25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죠 아론사제의 손자이며 에라자르의 아들인 피누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자 이때 그러니까 재난이 그쳤는데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이 2만 4천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죠 2만 4천명이면요 그리고 나서 26장에 그런 재난이 지난 다음 그 말은 그 2만 4천명이 죽는 걸 하느님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져 있는 그 죄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거든요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척결이 있은 다음 하느님이 그런 재난을 멈추었지만은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은 그 시점에 2차 민수를 하는 장면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민수를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가난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이제 곧 전쟁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고를 해주시는 거라고 이제 바라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27장부터 36장까지 가난한 땅을 점령하고 가난한 땅을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31장은 따로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의 초반에 그렇다면 31장 오늘의 이제 메인 텍스트는 이제 31장입니다 31장을 보시면은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다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그 2만 4천명이 죽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를 보면 죄는 해결되지만 잠벌이라는 게 남죠 그쵸? 그걸 우리가 보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그걸 보속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희생도 하고 선행도 하고 또 자선도 베풀고 이러면서 우리가 지었던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잠벌 연옥에서 또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고 교회는 카톨릭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그들을 위해서 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피누하스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 물들어있던 죄는 해결했지만 하느님 마음이 온전하게 가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있는 잠벌과 같은 그 이 마지막 찌꺼기들 있죠 그 찌꺼기까지 온전하게 하느님의 것으로 싹 제거를 해야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하느님의 플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이 정도 했으면 다음 것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항상 그 나머지 조금 남겨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게 돼요? 불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역사에 쭉 보면요 결국은 나의 원수들의 어떤 나라를 차지하고 점령하고 했을 때 전리품을 차지할 때 어떤 건 다 죽여요? 산의 아이들까지도 다 죽이잖아요 왜 죽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자라서 그 나에게 원한을 품었던 것들이 나중에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산의 아이든 남자는 일단 다 죽이는 거잖아요 왜? 나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조금의 일말의 어떤 그런 것들도 그 가능성조차 싹 배제해버리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나 어떤 영적인 상태든 그 공동체 안에 머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느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하느님께서는 다 제거하길 바라세요 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2만 4천명의 죽었던 그 재난이 지난 다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느님의 보시기에는요 무언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31장 1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미디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마지막 과업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하느님께서 데려가시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 데려가기 전에 이 일을 꼭 해야 돼 그리고 너 일을 해야 내가 널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과업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도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잖아요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서 참 많은 기적도 베풀고 우여곡절도 있었고 가족들하고도 싸우고 이랬던 이 모세에게 가난한 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이고 그걸 향해서 준비했었는데 모세의 어떤 실수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땅을 밟지 못하고 근데 거기까지도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딱 듣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미디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 다음에 너는 선조들 곁으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였으면 좋겠는데 가난한 땅 한번 밟고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한데 결국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하시지 않죠 결국은 그 미디안들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1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내보냈는데 그럼 만 2천 명이 나간 겁니다 6절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과 전쟁하여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그들은 이렇게 살해된 자들에다 미디안의 임금들까지 죽였다 곧 에위, 레켐, 추르, 후르,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임금 그리고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결국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왕들까지 다 죽였어요 이게 왜 죽였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22장, 23장, 24장 그 발람의 사건과 25장에 있었던 미디안의 여인과 모함 여인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었던 그 사건이 결국 발람이 부추겨서 미디안 여자와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난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명이라고 했는데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척결을 했지만 마음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발람이 말을 들었든 뭐 했든 간에 어쨌든 미디안과 모함이라는 나라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전에 어떤 거를 해결해야 되냐 그 죄에 대한 척결을 했어요 피누하스를 통해서 근데 그 남아있는 그 잔벌과 같은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걸 하느님께서 아신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 과업으로 어떤 걸 명령하셨냐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켜라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원수들을 갚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섯 임금 그리고 중요한 게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발람 별개 아닌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까지 죄를 물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 마귀 어둠 그것도 그냥 하급수가 아니라 꽤 강력한 그런 유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람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1장에 나오고 있는 모세를 통한 마지막 과업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했었던 부분들 안에서 그 왕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8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오고 그들의 짐승과 가축과 재산을 모조리 빼앗았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뒤에 보면요 그 31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런데 모세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대 지휘관들 곧 천인대장들과 백인대장들에게 화를 내었다 왜 화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말하였다 너희가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다니 포로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발람의 말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을 배신하게 하여 주님의 공동체에게 재앙이 내리게 한 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리품을 차지해서 오는데 결국은 여자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지금 모세는 가난한 돈 못 밟고 지금 이거 전쟁 치르고 나서 선조도 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하느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물들어있는 그 죄에 나머지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라고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라고 해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 승리를 하고 데려오는데 전리품으로 뭘 가져오는 거냐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아 나죠 얘네들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어떠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하느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근데 16절에 우리가 봤었던 부분들이 발람에게 계속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발람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죄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땅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에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마지막 남아있는 그 티끌과도 같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죄를 척결하고 이제는 온전하게 하느님의 그 어떠한 플랜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여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들도 다 죽이래요 아이들도 그리고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근데 다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은 사내를 아는 일이 없는 여자 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두어라 그리고 너희는 진영 1회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은 사내를 아는 일이 없는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고 이제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빼놓고는 다 죽은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번호를 표시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17절에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라고 하는 거에 1번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1회 동안 진영 밖에 머물러야 한다 2번 이게 첫 번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모두 죽여라 이거 보면은 하느님 어쩔 때 보시면 진짜 무서워요 좀 모르겠어요 성격이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살려두지 마라 이래도 죽이는 거랑 똑같은 표현인데 모두 다 죽여라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죄를 죄 짓지 마라 이왕업과 진짜 어떻게 보면 너를 죄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너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너 눈을 뽑아서라도 그렇게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뭐 하지 마라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경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에 무뎌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라는 속성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강력한 하느님의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팀에서 결국은 발람의 부추김 때문에 그런 미디안과 모함 여인을 진영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음란을 저지르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결국 피누아스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척결을 했지만 마음이 하느님께서는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를 아는 모든 여자들은 다 죽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난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보호하고 심지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왕올이 나오고 그 왕이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너를 적대하는 나라들을 다 쳐붙을 거라고까지 나는 너에게 축복을 더하고 내 마음이 아프지만 너와 함께하고 너희들을 함께하고 이끌어 가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게 뭐냐 그거에 대한 신뢰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한테 주었던 것은 음란이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은 죄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랑이 정말 크신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하느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영 안으로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첫 장면이 아니잖아요 한번 탈출해서부터 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살려서 저 거꾸리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줄까 하는 것을 항상 그 생각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어떻게 하면 나 편한 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내 만족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심지어 그 하느님을 믿지 않는 그 박수무당 같은 그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줬는데 거기에 그 발람의 부추김에 홀라당발라당 넘어가가지고 그 음란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얼마나 하느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기에 어쩔 수 없이 피나스를 통해서 그 죄를 척결했지만 하느님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죠 내 백성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하느님이 마음이 2만 4천명밖에 안 죽었네 이러면서 좋아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빨리 이 전쟁을 승리하고 그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게 민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차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과업으로 이제 미디안을 치라고 왜? 이제 그 죄악이 계속적으로 그 뿌리를 남겨두고 있으면 또다시 이것이 자라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불륜을 저지르게 할 수 있을 그런 것들 너무나 가능성이 있는 그 씨앗 죄의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기 위해서 모세야 너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게 하나 있어 그것은 저 미디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인 저 미디안을 쳐 성경이 안 나오지만 암말 말고 쳐 그리고 그 여자 아이들 빼놓고는 다 죽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말씀에 모세는 따라가서 따라서 그런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그 우상 숭배와 어떤 불륜에 빠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미디안을 치게 되는 사건이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디안에 들어가서 그 음란한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의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전리품으로 품으라고요? 아니요 오조리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어요 아 이건 좀 아까운데 아 이거는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우상으로 안 빠지고 내가 잘 하느님의 마음에 들게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안 끊어버리고 내가 아직까지 품고 있는 것들 우리 한 가지씩 다 있어요 있으시죠? 근데 결국은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결국 그거 품고 있다가 그게 하느님의 방법대로 잘 품어집니까? 아니요 그게 또다시 돌고 돌아서 내가 하느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분명히 그런 것 하느님께서 모르실까요? 알까요? 하느님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봤을 땐 아까울 수 있어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집에 가족 친척분들이 외국 여행을 갔다 오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뭐라 그러지? 기념품 근데 이제 기념품인데 인도인가요? 인도가 코끼리를 섬기는 나라인가요? 맞죠? 그 인도에서 코끼리 상을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딱 누가 갖다 준 거예요 몰랐죠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들이 담겨 있고 또 만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을 담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묵주 만들 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묵주 만드나요? 아니죠 그 묵주를 받고 기도하게 될 그 영혼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성모님의 신심을 통해서 잘 하느님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정성스럽게 지향을 두고 묵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 사람들 또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이걸로 보게 될 사람들이나 이걸로 만지게 되거나 이게 머물러야 될 곳에 이 신의 어떤 영향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줄수리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담아서 만드는 부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치파스 되게 예뻐요 코끼리가 이렇게 알록달록 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입는데 저는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그걸 알고 나니까요 뭐야 이거 어떻게 보면 재단 위에다가 하나는 성모님 하나는 예수님 그 옆에 코끼리신 맞잖아요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근데 그거 보면 주는 사람이랑 그거 분명히 값비싼 거라고 했었는데 아깝다 차라리 우리집에 안 낳을 거면 누구나 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걸 주는 게 맞아요 나는 안 갖고 남은 그런 거에 그런 남의 재단에 있는 그런 거 올려놔도 돼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허락도 안 받고요 그 안 순간부터 바로 집에 가자마자 망치 갖고 와서 제가 깼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데는 너무나도 아깝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이게 죄를 살짝 비껴가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꼼수를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찌꺼기마저도 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다고요 사내를 안 남자를 안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은 비껴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건 다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고 그런 것이 그거는 진짜 아까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깝다고 여겨지는 것이 유혹이기 때문에 하님께서 제거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실 때요 진짜 그거는 뒤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그걸 깨달은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가 이랫동안 진영밖에 머물러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 죄는 격리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죄라는 것이 언제 또다시 내 옆에 있으면은 나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거둬지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인식한다라면 그 죄로부터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죄야 멀어져라 한다고 해서 멀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부터 멀리 내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무단히 끊어버리고 또 끊어버리고 그런 애쓰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랫동안 진영밖에 머물러야 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장 23절을 보시면 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모두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다시 정화의 물로 정화되어야 한다 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면 된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 결국은 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불에 넣어야 될 것은 불에 넣어야 되고 물에 넣어야 될 것은 물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불도 있고요 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재정에 대해서 취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 재정만 건드리면 으악 합니다 다른 건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재정에 대해서도요 그 사람한테는 물과 같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봤자요 별로 재정 어머 이런데 가족 건드리면은 으악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은 불에 넣어야 될 것은 불에 넣어야 정화가 되는 것이고요 물에 넣어야만 정화가 되는 것은 물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느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부분들이 나와 똑같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재정에 대해서 끄떡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막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족을 건드리면은 자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건드려도 아무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정만 건드리면은 하악 하나는 있어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 또한 하느님 옆에 나아가고 정화되는 과정들 안에서 불에 정화되어야 될 것은 불에 정화되어야 될 것이고 물로 정화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물로 정화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맨날 불에서만 정화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하느님께서 때로는 물로 정화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 정화의 방법은 하느님의 방법이지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정화될 수만 있다면요 누가 정화가 못 되겠습니까 그쵸 정화될 때 편하게 정화되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정화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계속적으로 알려주세요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진짜 불과 같이 때로는 물과 같이 하느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괜찮다라고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뭐라고 하시지 않겠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냥 지금처럼 그렇게 가만히 예뚜는 게 맞나요 아니요 그러다가 진짜 그 미디안에 그 모든 여인들을 남자를 사내를 아는 남자들을 남자를 안 여인들을 살려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에이 뭘 그 사람들이 뭐가 힘이 있겠어 우리도 숫자도 이렇게 많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에이 뭐 그래봤자 뭐 괜찮겠지 근데 그 괜찮겠지가 나중에는요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어떤 하느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류에 있었던 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그 어떤 자만심 교만함 이기심 그리고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허용해졌던 것들이 정말 역사를 바꿨던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그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의 역사 안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해결해야 될 때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결국은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건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제 하느님을 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또다시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요 지금 나머지 조금 남아있는 이게 비록 내가 금전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간적인 어떤 아쉬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애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사내를 안 모든 여자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나머지 조그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불에 태울 것은 불에 태우십시오 그리고 물에 담가서 정화해야 될 것이든 물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정화 사건을 끝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있냐 결국은 가난한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 사건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한 것 같은 축복과 하느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응답이 있기 전에는 우리 안에 그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건들 그리고 승리를 하고 허락한 그 전리품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난한 땅이 그 다음에 하느님의 플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옆에 나아가고 응답을 받고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면요 우리의 응답도 미뤄집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가난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악행과 우리의 죄들 이것이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내 안에 있는 그 미디안의 유혹받았던 발람의 부추김에 내가 흔들렸었던 나의 유혹들이 제거되지 않고선요 그 다음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어떤 광야와 같은 것을 돌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제거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다음에 응답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발람이 네 가지 신탁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하느님께서 보호하신다 두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함께하신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하느님이 우리의 능력에 또한 전지전능한 하느님이다 그 네 번째는 결국은 그런 영적인 큰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늘 겸손함으로 그 어떤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그 승리에 도치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사내를 아는 남자를 아는 그 여인들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우리는 비로소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그 응답에 하느님께 주신 축복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정말 이제는 모세의 그 과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뿌리 깊게 있었던 그 원수를 하느님께서 해결하시고 이제 가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그런 것 잘 성찰하면서 가난한 땅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정의 이름 아멘 Should builders Kas照 축구닭 간 두 Road 네 露